김지혜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지혜입니다. 저는 오늘도 저희 도직구쇼 오픈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.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뒤를 이어서 민영배 의원, 유정주 의원, 김용민 의원 등이 이른바 한동훈 욕하기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누가 누가 한동훈 욕하냐 도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지혜 도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